피의자 구속과 피고인구속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구속이란 말로 똑같이 나오지만 성격이 다르다. 구속이 수사가 아닌 법원의 초본으로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때 피의자 구속이죠. 요거는 성격이 강제수사입니다. 다음은 이제 강제수사기관이 함부로 하면 안되니까 그 통제수사로서 어때요? 영장주의가 조정되죠. 그래서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영장을 받아가 이루어집니다. 영장주의가 당연히 조정되고 이 영장은 어떻게 한다? 검사가 지방법원 판사에게 참고해서 지방법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 주죠. 지방법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 주면 구속이 가능하고 판사가 영장을 기각해보면 구속이 안되죠. 그렇다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는 판사의 권한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 권한을 행사에서 피의자를 구속한 게 아니고 피의자 구속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판사일까요? 처음에 누가 구속하려고 했지? 이 사람들이 피의자를 구속하려고 했어. 법적으로도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수상위원 권한인데 구속 권한이 있는데 이 권한을 함부로 행사하면 안되니까 판사가 통제하도록 하고 있는 거잖아. 처음부터 판사가 피의자 구속하라고 시킨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구속하려고 할 때 함부로 하면 안되니까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을 위한 영장 밟으면 판사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속 권한이 이 사람한테 있는 건 아니야. 이 사람들이 수상위원도 아닌데 수단계에서 피의자 구속하라 말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1차적으로 이 사람들이 구속할지 말지 구속사를 할지 불구속사를 할지 말지 판단한 다음에 구속사가 필요하다면 구속하려고 했더니 법으로 영장을 요구하니까 영장을 받을 뿐이죠. 판사가 필요한 영장 같은 경우는 구속이 되겠습니다라고 허가 의미 허가장의 성격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소 제기가 되잖아요. 피의자가 피고인이 되어버리겠죠. 피고인. 피고인의 경우는 체포는 없어. 그런데 피고인에게는 구속도 인정돼요. 피고인 구속입니다. 그런데 공소 제기가 되어버리면 공소 제기 후에는 강제 수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이야. 그럼 강제 수사 중에 구속도 허용이 안 돼요. 그럼 피의자가 공소 제기된 피고인이 됐죠. 그럼 수사기관이 이 사람들이 권한으로 공소 제기된 피고인을 구속할 수가 없단 말이야. 수사장계에서는 피의자를 구속할 권한이 있는데 영장 밟으면 구속이 가능한데 수사기관이 공소 제기돼서 공판을 받게 된 피고인을 구속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럼 피고인 구속은 뭐냐면 공소 제기되면 재판에 할 법원이 등장합니다. 공소 제기관 수소 법원.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거야. 구속 주체가 누구지? 이 사람이 주체야. 이 사람이 구속 주체고 그래서 이 사람이 구속 주체란 말이야. 여기서 이 사람들이 구속을 하되 영장을 요구했는데 여기선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구속한 게 아니라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해. 공판을 진행해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할 텐데 경우에 따라 유죄 판결이 가능할 텐데 공판을 하려면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피고인이 도망가버렸다. 도망갈 염려가 있다. 도망가지 않더라도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다 없앨 염려가 있다. 그러면 공판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것이고 또 나중에 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하더라도 유죄 판결을 집행, 형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피고인이 도망가면 형벌 집행이 또 확보가 안 되죠. 그래서 공소 제기되는데 법원이 딱 보니까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하면 안 되겠다. 구속시켜 놓고 재판하자. 구속 재판하자라고 판단해서 구속을 시킬 수 있는 거야. 피의자 구속은 강제 수사였는데 피고인 구속은 강제 수사가 아니라 법원의 강제 처분이다. 수사로 보자면 그냥 강제 처분이라고 불러요. 그럼 법원이 강제 처분할 때 피고인 강제 처분으로서 구속할 때는 그러면 이때는 영장이 필요 없느냐. 법원이 강제 처분 영장주의가 적용되긴 합니다. 단. 검사가 청구할 수 없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를 해요. 그래서 피의자 구속과 피고인 구속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구속이란 말로 똑같이 나오지만 성격이 다르다. 사람을 잡아다가 가둔다는 점은 똑같아. 피의자 구속이란 피고인 것은 똑같은데 법적 성격이나 절차가 좀 다른 게 있습니다.